아, 해장을 넣으셨어요. 왜? 진짜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저요? 2년 차죠. 1년 조금 넘었어요. 계란도 주시네. 계란? 짱 좋은데? 잘 치시는구먼. 그냥 해놔 Gordon. 몸이 좀 묶어있어요. 왜? 몸이 묶어있어. 왜 안되는데? 늘 필드 나가서 지인들끼리 나갔어요? 쪼밍 이런거 없이? 네네 아니 낯선 사람이 쳐봤어요? 저는 칠 사람이 없으니까 저 예전에 여기 대구에 그 뭐지? 포큰채킹으로 스크린 한 번 가봤거든요 그게 그치? 오른나라로 찍어서 아니 필드 말고 스크린 그래도 포큰채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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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아이온 진짜 나는 아이온 진짜 미치고 아니요 아니요 지금 평소에 같이 봐도 근데 그 사람도 잘 쳐요 나 네 남자분들은 많이 치시고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시작해만 계기가 많아서 네 여사행신분들은 서른이면 실력하기 좀 힘들죠 힘들죠 오히려 남자들 잘 안 이거 운동도 안되는데 왜 하냐 운동 엄청내여 엄청 힘들어요 필드필드 나가면 계속 걷는거 아니 저 지금 땀 계속 나거든요 지금 땀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 카라를 그래도 화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카라를 정도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차분해집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하고 큰 상관없어요 그 그 이 사람들은 이런걸 워낙 그냥 있더라고요 아 이런 어설픈 모습도 괜찮다고? 네 그치 그치 구독자 수가 몇이에요? 지금요? 네 지금 이제 4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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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백 명이니까 많은데 근데 원래는 골프 안 했으니까 9백 골프 말고 나름을 아무거나 올렸을 때 4천 몇 명이고 근데 이거 3위는 했는데 한 60명이 늘었을 거 응 고말리아 응